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례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영령하시며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9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강력한 제자도의 도를 요청하신 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아직도 방문하지 않은 곳이 많았기에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동네와 장소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미 열두 제자의 파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다시 한번 70인의 제자들의 파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비듯합니다 그러나 70인을 파송할 때 주신 교훈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목자적인 마음이 더욱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의 실제적인 숫자인 동시에 유대인의 성수 7에 만수인 10을 곱하여 곱한 수로 세상의 모든 민족 또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 세상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 세움을 받은 70인의 제자는 모든 성도들 즉 우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정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성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 전파를 위해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까요? 먼저는 복음 전도의 어려움 때문에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증거가 유효하도록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 보내시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동역한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보다 먼저 기도부터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복음 전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을 짝지어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도 복음을 전할 때에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은 결단코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갓도다 아멘 제자들을 보내며 그들이 가는 곳이 결단코 만만한 곳이 아니며 그들의 사역이 앞으로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대도 필요하고 폐낭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 필요한 것은 자신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사역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추수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복음의 전도자여 추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전도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께 파성받은 70인의 제자들처럼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추수의 일꾼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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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